감독님이 오기 전에 있는 팀들은 대충 어떤 포지션이 자기가 자신있는지 주장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세요 서로 어차피 전원이 공격할 수는 없습니다 갑자기 무슨 오디션 프로처럼 돼버렸네 팀 미션 우리 감독님들이 두 팀이 먼저 예선 경기를 펼칠 거고요 한 팀만 올라갑니다 같은 팀끼리 같은 감독님이 지도하는 같은 팀이 같이 해서 한 팀씩 올라가서 우승원을 향해서 달리게 됩니다 아마 경기 중간에 감독님께서 포메이션 변화도 주겠지만 본인들의 의견도 중요하니까요 여기서 자기 의견을 충분히 힘껏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렸듯이 음악이 부담스럽다 tragic 우리 팀이에요 내 앞에 무시한 일 네 수고하셨습니다 멋지고 여기 감사드립니다 가운데로. 세이미 루치원 팀하고 블루잉 팀이 있었던 자리로 가서 대기해 주시고. 도끼를 원래 위치에 놔두세요, 도끼. 도끼 그냥 놔두세요, 만약에. 도끼를 부숴도 차야겠다고. 두 번째 경기를 펼친 영미훈 감독이 이끈한 퓨처팀 블루잉 팀 크라운드로 입성했죠. 퓨처팀 오른쪽 기다려주세요. 작게 공개 준비하십시오. 호흡 스테인리. 호흡 믹스에 오십시오. 도끼를 가지고 있는 팀 크롬! 네, 감사합니다. 송승구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준비가 Sad 이 여 JP의 포인트 한 마디씩 너난 주개가 텔마트 팀이니까 같이 치지 마요 잠만‑ 제일 중요한 거 지금까지 기섬지 없이 다치자입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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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